영등포구가 딱 붙는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후 1시부터 각 4시간 동안 구청 별관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2030 취준생 30명을 모집합니다. 취업 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 및 각 직무별 필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분석 방법 등 전문 지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참여자의 경험,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준생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면접 전략 등을 제시해 줍니다. 전현직 실제 면접관의 생생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